오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가 정말 무서운데요. 음, 맛있겠다. 무슨 일이야? 음영 씨! 어머, 무슨 일이야? 세상에, 머리에 홀피? 이런 잔인한 일을 누가 벌인 거야? 아니, 나는 그냥 밥 사가지고 왔는데 음영 씨가 글쎄. 하나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아, 왜요? 제가 누군데? 진짜? 왜 잡혀서 들어오세요? 아니, 얌PD 몰라요? 아이브 존지? 아이브... 뭐야? 존지? 아이브 존자! 아이브 존자! 제가 거기 손녀딸이라니까요? 아니, 뭐 도망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막 끌려오시던데? 아니! 나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돼? 아이고, 바쁘실 수 있겠지만... 아니, 다 온 건가? 다들 왜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보성방가씨, 음영 씨가! 이거 좀 넣어요. 음영 씨! 그래, 김보성방가씨까지 왔군. 상관없는 사람처럼... 맥망가! 우와! 제 이름은 이둥둥이군요. 장밥이가 아니라 장밥이었나요? 좋다! 이거 하고 싶었는데...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일단 심각해 보이니까... 둥둥이! 얼른 신고해! 내 핸드폰! 아휴... 우리 촬영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거 뭐야, 119인가? 119지!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죽은 건지, 쓰러진 건지... 여기... 있어요! 우리 둥둥이, 참 귀여워! 이거 지금 빨리 와야 돼요! 들어가고... 어떡해! 그렇지! 뭐래, 뭐래, 둥둥아? 지금... 11시간 걸린대! 11시간! 시간이 파주까지 11시간! 여기 섬인가? 그렇다면... 이 사건은 미일 씨의 사건이 분명해! 헉! 헉! 어머! 뭐야? 오오! 오오! 진짜 뭐야! 우와! 우와! 여러분, 이거 된단가? 자... 이거 뭐야? 여러분! 뭐야? 웃으시죠? 너무 신기해! 범인인가요? 심각한 상황이... 호상방과 수상해! 그렇다면... 이 사건은 미유 씨의 사건이 분명해 침착하세요 모두가 용의자이지만 솔직하게 범행 사실을 밝힌다면 금방 해결될 거예요 리치 씨 알겠죠? 아니 안 피디님도 용의자예요 네 추적 그것이 알고 싶은 궁금한 꼬꼬미 크라임 수첩 탐사대 녹화 시작할게요 자 리액션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쓰리 투 원 큐 안녕하세요 추적 그것이 알고 싶은 궁금한 꼬꼬미 크라임 수첩 탐사대 MC 김고성방가 입니다 오우 님들 하여 방가방가 백만 뉴투어 여러분의 선택 김백만각입니다 안녕 따라노가 안녕하세요 고꼬미 여러분 미스터리를 사랑하는 미스터리 아이돌 짱밥이에요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아란씨는 진짜 엉덩이 이렇게 은퇴가 있으세요 정말 웃기네 또 마이크 솜 날려먹었네 마이크 솜으로 집을 사겠어 말씀이 너무 쉬워지는데 미스터리 아이돌 미스터리 아이돌 미스터리 아이돌 어떡해 어떡하죠 저희 아 이렇게 된 거 잠깐 쉬어갈게요 아 나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그니까 나도 가야겠다 아 이거 참 자 힘쎄고 강하게 녹화 재개해볼게요 아까 백만 각 씨 컨디션이 너무 좋더라 아 이번 녹화도 백만 각 씨만 믿고 갈게요 에이 다 제가 안 피디님만 믿고 가는 거죠 에이 너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메인 세트장 쪽이야 대박 님들 님들 이거 진짜 레알 백만 각 아니에요 현장으로 갑니다 어 뭐지 나도 가야겠다 뭐야 우선 피해자는 음향감독 김음향 씨고요 이유를 알 수 없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폭을 보아하니 머리를 맞은 듯 한데 일단 저는 김음향과는 프로그램 런칭 때부터 함께한 동료라서 뭐 굳이 해꼬질 이유가 없어요 자 자 오늘 촬영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이런 거는 처음 발견한 사람이 제일 수상하지 않나요? 네 저요? 저는 그냥 게스트에요 사랑해요 김음향 씨에 대해서는 전 진짜 오늘 초면이고요 저는 그냥 홈밥 하려고 들어왔다가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데요 저도 원한 같은 건 전 음향 씨한테 없어요 그러고 보니 아까 김고성방가 씨가 김음향 씨에게 혼나지 않았나요? 녹화까지 중단시키고요 화나서 합킹에 때렸구먼 고성방가 씨인가 수상해 오늘도 미스터리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혼나긴 했는데 그렇다고 막 헷구지하거나 뭐 제가 막 폭력 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오늘 혼나가지고 녹화까지 중단했잖아요 그건 제가 뭐 저는 너무 억울하고 그런 나머지 눈물이 나서 대기실 들어왔 것 뿐이고 음 으흐흐흐흐흐 대기실에서 혼자 뭐 했어요? 대기실에서 혼자 마이크 솜 줍고 있었어요! 마이크 솜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으아... 마이크 솜... 마이크 솜을 왜 줘요? 하루 종일? 저보다는 솔직히 매번 혼나는 이둥둥 씨가 조금 의심스럽지 않나 싶은데 너는 일 잘해서 좋겠다? 네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둥둥 씨도 좀 의심스럽긴 해 둥둥이는 아니야 무슨 관계길래 아까부터 막내니까 둥둥이도 수상하니까 드러나 봅시다 둥둥 씨 뭐예요? 김우미양 선배는 진짜 저한테 엄청 고마운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채워드릴게요 다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쪽 일을 하게 된 건 다 김우미양 선배님 덕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김우미양 선배님이랑 사이가 나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기 자주 혼나고 다들 그렇죠? 김우양 씨가 좀 문제가 있었긴 했네요 님! 님들! 전 아니면요 님들 님들! 이거 백만 갓! 가미풀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튜버라고 지금? 평소에 좀 친분이 있는 사이고 콘텐츠 다들 아시죠? 가을엔 미스터리를 풀어요 가! 미! 풀! 같이 해가지고 가미풀! 그래서 사이가 진짜 친하게 지는데 저는 해코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님이네 친한 사람이 제일 무서워 원래 님이세요 아니 님? 딱 보니까 저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나리치 씨는 웃을 분이에요 아니 저는 오늘 처음 온 촬영장인데 내가 김우미양 씨랑 무슨 상황이 있냐고요 왜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시죠? 지금 진지한 상황인데? 원래 우산이야 미안한데 우산이야? 어? 나리치 씨가 우산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리치 씨가 수상한 게 뭔가 관련이 있는데 나리치 씨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야 그게 문제인 거지 이 프로그램이 누구 때문에 굴러가는지 알아? 나 때문이야 내가 투자해서 그래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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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많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맞아요 맞아요 저희 프로그램 투자자시고 덕분에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돈 좀 많이 벌자 네 파이팅 네 그러면 지금부터 녹화가 중단된 12시 이후부터의 알리바이를 좀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 중에서 날 제일 의심하는 것 같아서 저부터 말할게요 제가 투자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녹화 구경을 왔거든요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엄청나네요 무섭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소름 녹화가 재미있게 잘 풀리길래 흐미롭게 구경하는데 갑자기 중단되더라고요 외부인인 제가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길을 못 찾아서 헤매다 잡혀왔을 뿐이에요 어딨어? 여기는 어딘데? 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에이 말은 똑바로 해요 님아 나가는 게 아니고 도망치려다 붙잡혀서 온 거잖아요 아니 말투 왜 저러세요? 뭐 어쩔? 어쩔 TV? 아니 좀 오는 곳인데 헤맬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이 2시인데 거의 2시간을 헤매셨다고요? 완전 수상한데? 아니 여기 완전 미로같이 생겼다니까 여기 반성국 이상은 길을 잃었다 자랑이다 알겠습니다 저도 용의자라고 하니까 저도 제 알리바이 말씀드릴게요 저는 녹화가 중단되고 자 스태프에 할게요 모여주세요 다른 스태프들이랑 회의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김은영이 잠깐 얘기를 좀 하자고 하길래 야 안피디 얘기 좀 해 응 무슨 일이야 김 감독? 피디님도 음향 만났네요 김은영 씨 피디님이 만났네 자기를 만나죠 스태프니까요 만났죠 음향팀에 뭐 실수가 있는 거 같아서 우리 팀 막내 이둥둥 걔가 또 사고를 쳤어 또 후배 탓하지 아니 뭐가 어떻게 됐든 후배 관리 못한 김 감독 잘못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혼자 잘 못한 걸 나한테 뭐라 그래 아니 어떻게 됐든 후배 실수 눈치도 못 채냐? 그럼 내가 어떻게 눈치를 채냐고요 아 진짜 말이 안 통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제가 카리스마 천재 스타 피디이자 만개트리자잖아요 그래서 좀 화가 나가지고 아까의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의견 차이 근데 의견 차이가 아니고 아까 김백만각 씨 저랑 같이 보셨죠? 고래고래 소리가 엄청 큰 소리로 싸우시던데요? 완전 팝콘 각이었어 현장에서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의견 조율 싸움이 아니라 의견 조율 의견 조율 아무튼 생각 정리도 좀 할게요 소품실로 이동해가지고 촬영 관련으로 대본 좀 보고 있었어요 아니 생각 정리를 한 시간이나 하나? 당신은 두 시간 넘게 헤매 놓고 뭐 할 말 있으세요? 길이 헷갈렸는데 그럼 제 차례죠 저는 녹화가 중단되고 난 후에 제일 할 일을 했어요 하율님? 림들 저 유튜버잖아요 당연히 라방 켜서 가미풀 구독자들하고 소통했죠 한 20분 했나? 근데 싸우는 소리도 막 들리는 거예요 뭐야? 싸움 났나? 여러분 저 가봐야겠어요 다음에 봐요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그래서 이제 라방을 끊고 아까 보셨다시피 싸움 구경도 하고 그러다가 김우명 감독이 나가가지고 저는 좀 친분이 있으니까 뒤따라 가서 위로 좀 하고 왜 이렇게 해요? 좀 참아 아니 안승수 장구 아주 혼자 잘났지 아니 피디님 원래 좀 그렇잖아 안승수 장구가 그렇게 잘났어?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단신도 김우녀님 만나고 온 거는 그렇죠 만났어요 위로가 아닐 수 있지? 잠깐 뒤따라? 뒤에서 무슨 짓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 친분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 친분이 나쁜 위로해줄 수도 있죠 잠깐 봐봐요 라이브를 하고 뒤따라 갔어 쓰러졌어 고성우 방가씨 똑똑한 척 하지 마요 예리한 척 하지 말라고요 여기다 막 덮고 있어 지금 예리한 척 하지 말라고요 갔어 뒤따라 갔어 쓰러졌어 근데 쓰러졌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알겠고요 오래 얘기는 안 하고 위로만 해주고 돌아왔어요 뒤쪽에 산책길 있는데 저도 대본 연습 좀 하고 바로 녹화하러 들어왔어요 산책길? 아니 근데 저 일단 안 피디님이랑 입구에서 만났거든요 그쵸 보셨죠? 맞아요 만나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니까요 저도 알리바이가 있다니까요 그건 거짓말은 아니네요 장바비 씨는 어떻죠? 아무래도 처음 목격하신 분이라서 좀 의심히 가긴 하는데 아.. 저는 녹화가 중단돼서 대기실로 갔는데 아 너무 춥다 여기서 쉬어요 아 글쎄 고성방가 씨가 어머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기 머쓱해서 다시 세트장으로 왔죠 오? 오오오오오오오오? 귀신이지! 안패디님하고 김우미양 강도님 싸우는 것도 그때 구경한 거고요 와우 팝콘각 난 먹으면서 봐야지 싸움 구경은 언제나 팝콘각이니까요 그러다가 점심 준비 다 됐길래 어차피 점심 시간도 다 됐는데 점심 드시고들 하시죠 어? 밥? 제가 사랑하는 밥 먹으러 갔는데 오늘 반찬이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파서 저는 편의점에 갔다 온 거예요 편의점 편의점 어? 편의점이 바로 근처이긴 한데 뭘 사 갖고 오신 거죠? 아 삼각김밥이에요 삼각김밥 근처 편의점에 먹을 게 없어서 좀 더 멀리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오느라 살짝 더 늦었네요 근데 여기 상처는 뭐죠? 나도 아까부터 거세이던데 아 이거는 말하기 좀 그런데 그냥 좀 어디 가서 넘어진 거예요 저녁 음향시원은 상관없어요 근데 의심 돼 나 아까 전에 밥 먹으러 갔는데 장밥이가 엄청 화나가지고 내 어깨 치고 갔어 어? 어깨를? 아니 다들 하루를 살다가 기분 나쁜 일 하나 정도는 생기잖아요? 저도 아까 생겼어요 나 당했어 아 지금이라도 동동심 미안하긴 한데 범인 후보 그 일은 음향시원은 무관해요 삼각김밥 사러 씩씩하게 나간 거라고요 근데 저보다 고성광가씨가 더 수상하지 않나요? 저요? 저는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게 그게 죄송하다는 사람 태도입니까? 당장 눈물 사과하세요 어 안돼 보호해줘야 될 거 같아 죄송합니다 좀 창피하더라고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핀잔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는 바람에 대기실에 잠깐 들어갔는데 진정하려고 그랬어요 대기실에서 뭐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구체적으로? 진행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을 좀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핀잔 안 듣게 잘하려고 했는데 김우명 감독님께서 쓰러져버리셨네요 뭐 사실인지는 차차 알아보려고 하고 아 이번엔 동동이가 말해볼까? 둘이 뭔가 있어 둘이 공범 아니야 공범? 왜 이렇게 친절하게 동동이 씨한테 고성망가씨 조용히 하세요 동동이가 말해볼까? 동동이가 잘 웃어준다? 쉿 쉿 녹화 중단되고 혼자 뒷정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암 PD님하고 음향 감독님이 싸우는 걸 봤고요 그리고 갑자기 나가버려서 다음 촬영 준비도 해야 돼서 저는 선배를 뒤따라 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백만각 씨와 음향 선배가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둘이 무슨 얘기 했어요? 솔직히 암 PD님 흉보길래 안 받아줬어요 당신 범인 메인 PD 흉을 보냐고요? 음향이가 메인 PD 흉을 봐서 같이 봤겠지 뭐 안 봤어요 다음 캐스팅은 없습니다 PD님이 이유 없이 그러실 분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범인 후보 제외 아니야 그렇게 단순히 위로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 샅돼지라고 그러면서 대화하던데 샅돼지? 동둥님아 님 그렇게 말하면 나 5회 3 제 말투 왜 들어? 격하게 공감 몰라요? 저 F예요 왜 실수를 했냐? 잘하지 그랬냐? 그래도 안승승자고 PD님이랑 싸우면 어떡하냐? 그래서 좀 투닥거리긴 했어요 저스트 투닥 저스트 투닥 원래 친하고 하니까 잘 싸우고 잘 마무리했다 끝 한 1시 30분쯤이었나? 배터리 가려고 또 대기실로 갔거든요 어? 아무도 없네? 응 놓길래도 대꾸가 없길래 문을 열었는데 대기실에 아무도 안 계시던데요 어? 고상방가 계속 대기실 있었다면서요 아 울다가 잠깐 답답해서 나갔다 왔나? 수상해 나갔다 왔나? 화장실 가실 수도 있고 뭐 사람의 그런 건 당연히 다양하니까요 그냥 알리바이가 없네요 아니 그건 거짓말한 거네요 아니요 저도 한번 대기실에 갔다가 고상방가씨가 대기실 없는 거 봤거든요? 그쵸? 없었다니깐 그래 난 고상방가가 제일 애심가 사실 수상해 이름부터 수상해 대기실에서 있었을 수도 있고 화장실 갔을 수도 있고 이게 뭐야 이거 아니야 화장실 갈 수도 있잖아 근데 말을 애매하게 하잖아요 리치씨 뭔데요? 둘이 무슨 사이인데? 우리 결혼했나? 뭐 했어요? 음양씨 범행 저지르기엔 충분한 시간이에요 잠시만 대본 좀 볼게요 너 범인이다 아 제가 대기실에서 계속 손 생각만 하다 보니까 답답한 나머지 산책을 좀 했네요 그 시간동안 그리고 대기실 들렸다가 음양선배가 안 오길래 혼자 촬영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잘했어요 둥둥이 아주 잘했네 혼자 준비도 다 근데 이거 무슨 관계야? 아... 아무튼 의심되는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닌데 일단 고성방가 고성방가씨가 자꾸 예리한 척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범인 후보 1번이시고요 엄만인 것 같아 딘둥이 막 이래? 제가 좀 아끼는 후배일 뿐입니다 딘둥이가 계속 음양이한테 어? 꾸지름 받고 맨날 혼내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대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 메인 피디 스탑 피디예요 저 지금 아 그렇죠 그렇죠 피디님 저는 그렇게 함부로 주먹 날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메인 피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단 저는 바비씨 아니면 백망낚이예요 아우 저는 진짜 아니라니까요 저는 삼각김밥 사러 나갔을 뿐이고 이 상수들도 수상깨 하나 없어요 신나서 뛰어가다가 스탭이 꼬였어요 나 이거 진짜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매니저 차 내기 시켜 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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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나 스탭 꼬인 것 뿐이라고 자 그래서 네 각자 범인인 것 같은 인물은 오른손에 얘기한 것 같으니까 지금 한번 파이저 보시죠 내기에 꼭 범인이 있는 거니까요 열심히 안 찾으면 범인입니다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자 얼른 찾아봅시다 좋아요 고 다 지켜보고 싶어요 다 지켜보고 싶어요 많이 죽는 것 같은데요 잘 안 76% 고 고 좋아요 초 여자 요한 고성방 비밀번호가 있네 비밀번호가 있네 주제 나 취임만 1대 사망시각 내가 찍었다 찍었어? 이 낙서는 뭐야? 잠깐만! 사망시각은 1시 32분 1시 32분 왜? 1시 30분에 없었다 난 없으니까 없는 거지 근데 힌트가 없는걸? 이것도 그건 아닌 거 같아 이걸로 때린 거 아니야? 아 모르겠네 백토련 증거예요? 아니래 아니래 어? 이거 뭐야? 리모컨! 리모컨? 아니래 야 근데 여기 뭐가 없어 아까 사온 거 어? 그건 내 삼각김밥이야 이거 이거 붕대도 있어 그거는 내가 스텝에 꼬여서 산 거야 근데 나 아니 없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 왜 단서가 아무것도 없어? 범인 후보 중고 2 중고 2 재밌어 재밌어 못하는데 왜 재밌어 못하는데 왜 재밌어 세상에 보이는 비즈가 있거든요 여기 안 돼 잠깐만 잠깐만 CA? 오오? 오오? 이거 뭐야 이거? 샤이너?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당신 왜? 여기 수감 있어요? 채공채권? 날 있지! 이거 범인이 제일 뭐야 뭐야 여기 쓰레기통에 수상한 나의 수상한 게 있어서 봤는데 나 미치? 아니 이건 제가 이따 설명할게요 너 설명 안 해도 너 이미 범인이야 11시간 걸리면 경찰 빨리 오세요 설명할 게 있다니까요 됐어 됐어 당신 이미 땅땅땅이야 이따 이따 할게요 설명은 뭘 이따 해 여러분 이거 제가 범인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나 리치가 범인이지 뭐 아 아 언니 이것도 안 해 이제 그건 거야 단서 어? 레이인데? 어? 김 김 리치 씨 아 너 리치 씨 아니야? 몰간부자? 맞아 잠깐만 따단 전갈 말고 전신 없어 이것도 그건 거야 단서 이거 이 사람이 범인이다 야 안 유지 어? 안 유지 유진 언니 있다 나 왜 나는 스타 피디니까 우리 책을 좀 읽어보자 자 월간부자 투저 그것이 알고 싶은 궁금한 꼬꼬미 크라임 수첩 탄산에 1200억 투자 제발 나 리치 씨 나잖아 케이 미스터리의 진심 나리치가 꼬꼬미의 투자 지원사격에서 밝혀 나리치 단독 인터뷰 뭐든 가질 수 있는 저에게 가장 수중한 사람이요? 그건 비밀이에요 하지만 제 모든 걸 걸고 그 사람을 지켜줄 거예요 뭐야? 너 나리치지 누구예요? 그거는 말하지 못해요 하 김백만각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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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너튜브 김백만각 최근 구독자 하락 줄지어 대체 왜? 어머 아니 뭐 구독자 줄어들 수도 있죠 미스터리 너튜브 최신입 김백만각 비켜 올해의 미스터리 대상 수상 조회수 본인의 조회수를 위해서 일부러 미스터리를 만든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콘텐츠화 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어쩐지 카메라가 여기저기 다 있네 님들 님들 제가 무슨 소설 작가예요? 저 그냥 유튜버예요 아니 유튜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신의 조회수를 위해서 지금 콘텐츠를 뭐든 할 수 있잖아 아니면 이 미스터리가 김음향이었던 거지 그 시니의 유튜버가 맞아 시니의 유튜버가 김음향이었던 거야 최신입? 너 최신입? 최신입 절대 아니에요 부캐로 최신입을 하고 있었나 보지 아니 한 번 조사해 보시던가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왜? 안승승장구 단독 인터뷰 저에게 노력은 필요 없어요 피디 비결이요? 타고난 천재성과 카리스마죠 저에게 노력은 필요 없어요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커버까지 했는데 김백만각씨는 하락 줄지요 아 다 좋은 건데 근데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안 좋은 일 생겼네 김음향을 제가 왜 죽여요? 우리 그럼 수사한 게 두 가지네요 여기서 잘겠는 게 일단 김백만각씨가 아니라 누구시죠? 백만각 백만각씨가 일본 미스터리를 위해서 일부러 이 사건을 조작했다 사건을 유도했다는 의심점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나리티씨 저거요? 저거요? 저 나리티씨의 초상이 나왔고 나리티씨의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을 두고 있는 듯한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저게 이렇게 부서져 있었잖아요? 그럼 뭔가 신랑이 하다가 부서진 거 아니에요? 사랑 싸움을 하셨나? 아니 사실 제가 방금 여기에 와가지고 쓰레기를 버렸는데 같이 빨찌가 떨어졌나 봐요 쓰레기를 버렸다고요? 이렇게 버렸나? 이렇게 버려버렸나? 이렇게 버려버렸나? 그리고? 뿅망치? 뿅망치 안에 들어있었는데 뿅망치는 상관없어요 저거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 없어서 버린 거예요 뿅망치를 치다가 8시간씩 터진 거야 맞아 어떻게 뿅망치로 죽겠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쓰러질 뿐이에요 아니 근데 11시간 뒤에 오면 혹시 몰라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말하지 못해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다른 증거를 좀 사업할까요? 그래 여기는 뭐 증거가 있다가 말해 좋아 자 여기서도 단서를 한번 찾아 봅시다 어디에 있을까? 나는 나는 백망각 언니 있었었는데 어디에요? 뭐? 소품실 백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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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당신도 의심스러워 차갑차갑 차갑차갑 오? 책상이 넘어지고 있어 나리치 씨가 사용했던 뿅망치 여기 있어 4번이 없어 4번이 없어 수상해 이건 뭐야 꾸겨져 있어 안승승장구용 여기 여기 뭐 있어 이거 자물쇠 힌트가 있어 이거 우리 다 같이 풀어보자 1, 2, 0, 2 1, 2, 0, 2 이거 우리 데뷔일 아니야? 그니까 응 1 이건 3, 2, 7 뭐지? 어? 이거 알겠는데? 이거 누구? 이거 알겠어 뭐야? 5 1 1 3 2 왜? 동그라미 개수 1 2 2 2 2 2 2 2 2 1 2 2 2 2 2 2 2 잘한다 우와 잘한다 진짜 잘한다 너 두뇌가 말랑말랑한데? 근데 어디 자물쇠야? 그럼 이제 우리 자물쇠를 찾자 자물쇠 자물쇠 자물쇠? 잠겨있는 물건이 자물쇠? 나는 일 걸게 여기 없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어? 어? 나 찾았어 나 찾았어 자물쇠? 어? 오 찾았다 야 이거 여기인데 바로 여기 1절이 5 1 3 오 열리네 이거 레이꺼 아니야? 아니 뭐야 이게? 야 김레이 누구꺼야? 안순순장구? 아니 여기 우리 자물쇠 열왔는데 승승장구 있어 너 봐봐 너희 다이어리야 둔둥이랑 데이트한 날? 뭐? 사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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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우와 너의 연인이 여호와 우리 둥둥이 참 귀여워 둥둥이가 말해볼까? 잘했어요 둥둥이 아주 잘했네 혼자 준비도 잘 둥둥이가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갔다 나는 매워서 많이 못 먹었지만 둥둥이가 맛있게 먹어서 좋았다 마침 내가 좋아하는 로맨틱 코인이사 하길래 애매해서 봤다 오랜만에 둥둥이가 데이트해서 좋았다 여기 둥둥이 표정이 안 좋았다 또 김땡땡과 뭐라 했나 보다 김XX라고 해놨어 둥둥이 둥둥이 일로 아 둥둥이 일로 일로 아니 저거는 데이트가 아니라 엄마 엄마 아니야 내가 언니야 언니 내가 언니야 언니 자매야 자매 자매 자매라고? 아 아 아 맞아 무슨 데이트야 무슨 말 낫는 소리 아 둥둥이 아 근데 이거 뒤에 영수증 뭐야? 어 어 어 왜? 김응양 혼자 비싼 거 먹음 하고 표시해놨어 안승승장구씨가 마음에 드라마를 두고 있었던 거야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나를 봐줄래? 어 뭐야 내 이름이 김고성방가 저기요 저기요 네 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김고성방가가 쓴 거예요 김응양이 그 사람 없어 어 목캔디 헉 이거 뭐야 이거 이거 1월 8일 김응양 감독님은 나를 왠지 싫어하는 것 같다 15일 오늘도 혼났다 오디오가 물니 동시에 말하지 말라고 했다 싫어했네 19일 오늘도 또 혼났다 마이크 속은 왜 맨날 사라지는 거지? 솔직히 김응양 감독님이 너무 밉다 헉 어떡해 이거 그래서 내 이름이 이둥둥이 아니라 안어화둥둥이야 너의 찐 이름이 안어화둥둥이었구나 알겠어 너 어디 가고 싶어? 자 나는 한 건 했어 고성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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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고성방가인 것 같아 근데 고성방가는 좀 의심스럽지 않아 진짜 그냥 속상했을 거야 어 뭐야 어? 뭐가 있어? 으아아아아아악 왜 헉플이었어 아 안돼 헉플이야? 둘이 무슨 사이야 흠신사 뭐야 흠신사 흠신사 다 찾아드림? 우리 무슨 사이야? 여기서 들킬 수는 없어 아니 근데 왜 고성방가는 모르고 있는 거야? 나 네 남편인가? 잃어버린 딸이었어? 아 잠깐만 다들 나이가 혹시 몇 살이죠? 나 21살 24살 엄마야 언니 잃어버린 소꿉친구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20살밖에 안 됐어? 그러면 1는 2인데 이렇게 해서 1 4살 엄마야 1 6 5 4 1 2 3 9 어떻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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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이네 8 8 1 9 8 8 8을 배우리나 원래? 오오오오 안 돼 우린 천재야 안 돼 귀여워 하우 아 안 돼 아 약간 스토킹이네 아니야 스토킹 아니야 내가 방가루 팬이라고 우와 우수회연 오성방가의 팬이었구나 흥생선은 뭐야 근데 뭘 찾은 거야? 문의하신 내역 답변 드립니다 의인 찾으십니다 내가 옛날에 경험 없이 밖에 나가본 적이 있어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쓰러진 거야 그때 그해준 게 방가였어 방가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나길래 내가 혼신서에 부탁해서 찾아낸 거야 그럼 나리치의 그거는 풀렸다 혐의는 풀렸어 아무튼 나는 아니야 그리고 확실하게 아닌 사람 또 누가 있어? 나 나는 그냥 삼각김 봐 나도 아니야 나리칠 수 있는 그거 그러니까 팔찌! 뿅맞지 무슨 일이야? 나는 나도 아리바이가 있어 사실 아리바이? 아리바이 아니야 알리바이 알리바이가 있어 내가 방가를 좋아하잖아? 근데 방가를 그렇게 괴롭히는 음향이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마이크 점이 너무 많아 마이크 점이 저기도 있어 저기도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진짜 어디 있는데 이걸로 혼내주겠어 그래서 뿅망치로 왔어 뿅망치로 가지고 내가 아주 혼내로 가야겠어 하고 내가 저기로 갔어 근데 이미 쓰러져 있었던 거야 뭐? 내가 최초 발견자인데? 사실 내가 최초 발견자였어 뭐? 사실 내가 최초 발견자였어 뭐? 너 이거 거짓말 진짜야 쓰러져 있었는데 왜 말 안 했어? 나는 관계가 아니니까 갑자기 그러네 아니야 내가 최초 발견자인 거는 확실해 아니야 내가 최초 발견자인데 내가 최초 발견자인데 내가 최초 발견자인데 뭐? 넌 뭐야 얘네 뭐하는 애들이야 너는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렇게 보고 도망갈 거니? 나보다 빨리 봤다고 너가? 내가 제일 빨리 봤을걸? 내가 제일 빨리 봤을걸? 언제 봤어? 난 1시 40분 어? 너 몇 시에 봤는지 기억나? 난 1시 50분이야 밥인 2시 여기가 제일 빨리 봤는데? 맞아 너 어쩌다가 봤어? 둥둥이 너 뭐 했어 또 내가 혼자 일할 순 없잖아 은하 선배들을 메인 세트장에 가서 찾았는데 선배 여기 계세요? 쓰러져 있었던 걸 내가 발견했어 또 항상 나는 괴롭힘 당했잖아 그냥 외면했어? 그래서 나는 그냥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끝까지 의심했지만 갑자기 바뀌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때린 것 마냥 아 ㅉ네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너야 그럼 내가 어떻게 죽여? 승승이는 넥스라이스라고 할 말이 없어 난 더 이상 진짜 아니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범인에게 지목해주세요 하나 둘 셋